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레드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시 또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오픈 채팅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채팅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어떤 걸 그랬냐면은 자신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을 때 이제 선임이 자신이 계속 다 점검을 하고 자신에게는 이제 후임에게는 보고서 작성만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자신의 기술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들어왔는데 이제 선임이 그거를 시키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회사 생활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가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의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좀 많이 고민도 했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여야 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서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후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많은 기술들. 모이킹 이제까지 잘 배웠던 것들. 그리고 그 실물을 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이 실 환경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환경이 또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은 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선임이 이제 보고서 작업하는 시간들로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물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후임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뭐뭐 하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선임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있어요. 프로젝트 기간이 있는데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이제 후임 쪽에다가 시킬 수도 있게 후임 쪽에다 이렇게 시키다가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자신이 직접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과들을 이제 뽑아내는 데 중점적으로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가 우선 좋아야 하니까. 결과가 좋아야죠. 어떤 것을 뭐가 나와야만이 특히 모이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만이 이제 보고서에다가 쓸 수 있고 고객사에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서 제가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저는 어떤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입장에서는 선임 보고서 선임이 했던 그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선임이 했던 그런 작성했던 그런 보고서를 보고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술을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모르죠. 신입이 들어갔을 때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선임들이 이런 환경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감이 안 오니까요. 저희들이 학생일 때 학생에서 배웠던 거를 실제 실무로 가면 굉장히 많이 많은 갭 차이가 있거든요. 많은 갭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들을 안 겪어봤으니까 학생일 때는 이제 환경을 아무리 구성을 하고 하더라도 사실 뭐 실무에서 사용하는 환경들에 뭐 굉장히 뭐 1% 2%도 안 되는 환경들이죠. 사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먹히지는 않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임이 작성한 이제 보고서거든요. 선임이 얼마나 잘 작성을 했고 또 이제 선임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잘 포장을 했고 이 기술을 어떻게 잘 설명을 했나 라는 것 쪽이죠. 그래서 선임 입장에서도 사실 자신이 했던 기술에 대해서도 정말 후임들이 나중에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이제 작성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막 몇 년 동안 썼던 것들을 그냥 계속 자기도 발전하지 않고 계속 쓴다면은 후임은 그거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임은 이제 선임의 보고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다고 또 후임 입장에서도 이거를 가이드를 다시 또 다 이제 최신 걸로 다 만들고 아니면 자신의 포장을 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게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임의 보고서들을 보통 이제 기술들을 배우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통하는가 테스트를 하겠고요. 모의킹 테스트를 하고 그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겠고 또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반복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보고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모의킹 컨설턴트라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컨설팅 모의킹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죠.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또 실제 관리실무를 하는 대기업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 주마다 매일마다 보고서를 쓰게 되니까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선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포장도 잘해야 하고 정말로 통일성 있게 잘 써야 하고 뭐뭐 해야 한다는 것들 이런 보고서에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것들은 고객들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음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자신이 정말로 좋은 결과들을 냈다고 하더라도 후임 입장에서도 이걸 굉장히 잘 했어요. 시스템도 침투하고 뭐뭐 했으면 선임들도 좋아하겠죠. 많이 좋아하는데 이 기술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저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컨설턴트 자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내놓은 거죠.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 표현을 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100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면 100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받아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하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50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얼마나 글로 잘 표현을 하냐 얼마나 글로 잘 표현을 하고 나중에 발표할 때 글로 표현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전달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에게 보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면 항상 글로 잘 표현을 하고 또 이것들이 후임들이 항상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신경들을 서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참 많이 안 써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수백 명 대상으로 이제 매달마다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술보다 보고서를 더 중심한다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보고서라는 것이 풍부해지려면 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기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기술 공부들. 그리야 보고서가 풍부해질 수밖에 없으면 자신의 이제 기술들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은 분명히 모의킹 일정에서는 기술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많은 것들 취약점을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요. 많은 것들을 해봐야 한다고 정말로 많은 환경들을 구성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이슈들 최신 동향들이 이슈를 쫓아가면서 시나리오도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기술적으로 하면은 이것들을 글로 표현을 해야 돼요. 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야 나중에 이제 학생일 때 면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회사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무에 가셔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많이 되죠. 적응이 빨리 됩니다. 적응이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렇게 후임들 보면은 학생일 때 그렇게 보고서를 많이 써보거나 써보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요. 확연하게 차이 나고 그것은 몇 년이 돼도 똑같아요. 몇 년이 돼도요. 몇 년이 돼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일 때 충분히 이제 습관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글로 많이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만이 나중에 이제 후임들한테도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했던 것들을 표현한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임들도 그 선배들을 보면서 그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라는 것들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학생 때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걸리는 만큼 내가 기술을 더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사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앞에 배웠던 기술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서로 잘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실무까지 잘 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취업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